성격이 될 수 있도록 잘 저희들이 만들어주겠습니다. 엠블렛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거리 해도 되겠는데요? 그렇게 친구들 받아들여주는 참 고맙죠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20분 듣겠습니다. 네, 정말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이 정말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. 애기들과의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놔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낸 아빠가 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현 씨, 함께해서 정리해 주시죠. 역대 헬로웨이 출연자들 중에서 이렇게 아이들 모두에게 애정을 시작부터 붙으면서 친근감을 갖고 있는 출연자들은 없었거든요.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